약 500m 앞 시속 60km 과속신호위반 단속구간입니다. 제2차 산단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빠집니다. 직진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곳이 제2차 산단입니다. 2차 산단 안에 들어와서 다시 또 우회전해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제2차 산단 헌무 지원시설 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요네.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본 땅은.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이 23m 그 다음에 앞뒤 길이가 30m 됩니다. 반듯하죠. 허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땅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금폐율 70에 용격률 350% 나옵니다. 지목은 돼지고요. 부지면적이 212평입니다. 바닥면적 148평 정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반시설 연결 가능합니다. 전기통신, 오피수, 직광, 광역상수도, 하수도. 1차 산단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차 산단에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뒷면에서 찍은 컷입니다. 폭이 24m입니다. 길이가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 땅은 좌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4차선 쪽으로 되어 있는데 1시 2시 방향입니다. 공복향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 위치는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1차 산단이고요. 이쪽이 2차 산단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 음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성주 IC가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있는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드론 영상과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api Lokal 1차 산단의 부분은 이렇게 partners letting tämä håll esteeszexisting히 askedron과 간장에 있는 중의에서 부転가가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반가자 стр achie졌어요.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성주 제2차 산단 안에 있는 업무지원시설 부지입니다 우리 땅은 여기 보이죠 저쪽에 그 건물이 있는데 붙여 가지고 요렇게 코너 자리에 있는 땅입니다 뒤쪽에는 골프존 파크가 있구요 4차선 접해 있구요 그리고 우리 땅은 1시 2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북향 토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건물인 데까지 전면 경계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골프존 건물 있죠 저기까지 뒤쪽 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래입니다 부지 면적이 212평 이고요 이곳의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금폐율 70에 용적률 350% 나옵니다 바닥 면적 약 148평 정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전용비 없습니다 바로 도맹을 그려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땅은 좌향이 저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1시 2시 방향입니다 동북향으로 건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우리 땅 전면이 4차선 접혀있는 부분이 23m 정도 접혀있구요 앞쪽 경계부터 해가지고 저 뒤쪽 골프존 건물 있죠 저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뒤쪽까지 길이가 약 30m 정도 됩니다 전면 23m 뒤쪽 30m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평하니 기초공사 높게 해서 바로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쪽에는 축구장입니다 여기 골프존 건물 경계석이 보이죠 이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요거까지 우리 땅 뒤쪽 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골프친다고 벅벅거린다 이 보도블록이 쫙 깔려있네요 자 용도는 뭐하면 좋겠노 자 일단은 제1차 업무지원시설에 원룸 지은 분들은 지금 분양이 다 됐어요 지금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바로 원룸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차량통행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편의점 그리고 세 번째는 식당 그 다음에 걸린 상가 주택 그리고 자재창고 자재보관창고 판매라든지 오는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건물은 전기재료 판매 건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 공장입니다 거진 대기업 1차 2차 밴드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기반시설이 연결 가능합니다 전기통신 그 다음에 오페스 직관 그리고 광역상수도 연결 가능합니다 물론 하수도 배관도 가능하고요 뒤쪽에는 또 새롭게 건물들이 자꾸 늘어서네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도시화가 되어가는 업무지원시설 부지다 용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성주읍내까지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구성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성주IC 한 6분 정도 소요됩니다 접근성도 좋다 이것저것 다 지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차량 통행량도 트럭들이 많이 다니네요 그래서 편의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럭들이 많이 다니네 골프도 치고 저 건너편에 축구장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에 있는 업무지원시설 부지 소개를 다 했습니다 봄메몰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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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